간절히 찍어 보인 것 같아요 흐흐흐 흐흐흐 멋잇던 스피커자네 아 진짜요? 딱히 구매테지가 없는게 귀엽다 이쁘다 한국에서 그냥 사먹었는데 오 아 이거 진짜 쓰러진다 한 번 더 쳐도 저기 들어가는 점 0점 0점이고 1점 2점 5점 다 가능합니다 더 더 더 더 1번 1번 오 빼 빼 빼 빈다 아 뺀다 오 와우 동원이.. 동원이 제일 나온다는 것 같아 와우. 귀여워. 쟤네 귀여워. 와우 와우 역시 역시 곰돌이! 요? 시작! 어깨! 예이, 지킨! 아 이게 에어프루가 안 붙었어. 아하아 아 괜찮, 괜찮 잘했어 책 가볼거야 그래, 이게 최 탓이야. 귀여워. 시계방울 한번 뜯어보자. 뭐해, 이거? 빅탈저블 손난로인가? 손난로? 좋아, 좋아. 수고. 있다, 있다. 고향이 좋은데 뭐하노? 고향이랑 수건이 나오면서 해야 돼. 그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오, 좋은데? 이거 동훈이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으로 줬어. 우와, 이쁘다. 시계방울 저기다가 먹어야겠다. 이거 제일 궁금해. 리바이트 제일 궁금해. 오, 리발스. 나 내 생각엔 포장지만 포장지 안 할까? 다 했어요. 고향이 없어서. 기대가 없어서. 고향이 없어서. 커피 내리는 건데. 오, 고향이 없어졌다. 좋네, 좋네. 오, 너무 좋다. 안 뜯어봐도 그려져 있어요. 아하. 아하. 이거 뭐죠? 무전기요? 네. 가기 전에 욕 한 바가지 준비해야겠다. 동원이랑 손자를 칠지. 오, 뭐야? 뭐야? 셔플루일. 셔플루일. 오. 역시 동원이 믿고 있었다. 역시. 아, 블루버튼. 아, 블루버튼. 아, 블루버튼. 오, 예쁘다. 야, 인간을 치우고 줬어요, 지금. 와이프. 이거 따뜻한 와이프. 귀여워. 테크 하나 여기서 빼서 자기 선물에 붙여서 넣는 거예요. 우와, 선물 진짜 많다. 셔플루일. 양성도 마시아. 고통. 헤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런 느낌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제는. 정상. 아, 박수. 이런 편식을 해야 할 수 있다고. ... 인줄 알고 은... 맞아. 좋아! 스트레스 파이팅! 찍었어요! 그래! 뭐야! 잘 거웠습니다, 선량한 시민 이조정님께서 죽었습니다. 와 대박! 오 두 개! 근데 1점은? 1점이고 두 개예요. 아이씨! 욕하면 안 되겠다. 한 번 안 세게 줬어. 오! 아 포즈 깠어. 그렇지. 3천도 주세요 3천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테리쿠찹 아 오케이 기도했어 어? 30도 이렇게 길어? 잠시만 아 이 집 너무 재밌어 여기 이쪽만 있잖아 비 비 오 다른 거 뽑았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빠 할 때가 웃겨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엄마 아빠 거야 뒤에 가기야 다른 집 짠다 우와 빡빡빡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이거 사장님 역시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